기상캐스터 음.. 일단.. 일단 먹을 거 좋아하니까 아이스크림 먼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간식 중에 최고 좋아하는 간식이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골랐어요 뭐가 있지? 어, 오케이 너로 정했다 러브 네, 제가 또 사랑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친구들, 그리고 가족들, 그리고 동물, 그리고 음식 제가 제일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어, 뭐야? 게임이 또 있었네? 오, 게임이었구나 오, 어머 오오 이 친구는 사랑한다기보다는 약간 저에겐 산소 같은 존재예요 저에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제 성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렇게 탑을 쌓아야겠다 제가 공들여서 만든 탑이 완성됐습니다 아이고, 참 다시 다시 안녕 감사합니다.